인천시와 해양경찰청이 공동주최하는 국제해양안전대전이 인천에서 열리는 국제행사 중 처음으로 국제전시협회의 국제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. 1925년 창립한 국제전시협회의 인증을 받으려면 해외기업과 외국인 참가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야 하고 까다로운 자격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. 전 세계적으로는 77개국 928개 행사가 국내에서는 33개 행사가 국제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. 국제해양안전대전은 지난 2013년 해경창설 60주년을 기념해 처음 열린 뒤 지난해까지 4차례 행사를 치렀습니다.